ㄷㄷ 찬이의 브이로그 이런 거 빨리감기로는 야 제 맛인데 뭔지 알죠 유튜브에서 보면 브이로그 같은 거 어우 누나 잘 나오는데? 완전 완전 장난 아니야 이렇게 머리가 벗기는 과정을 찍고 있습니다. 이렇게 머리가 벗기는 과정을 찍고 있습니다. 제가 사실 목에 찬 거 저희 강아지 루비 목줄이랑 가슴줄 연결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 목에 거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. 루비도 털이 하얀 색깔이거든요. 근데 저도 염색을 해서. 루비 같은데? 이거 봐서 예뻐요. 어서 오게 부을 거야. 칠분기 있을 거 같아. 나 갔어. 됐지? 너무 맛있어. 네. 알았지? 야! 고마워. 깜짝이 세기. 아아, 저기. 어? 아이고. 아이고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봐봐, 봐봐. 봐봐, 봐봐. 이렇게 보면은 그렇다면 화살이 누구입니까? 그러면 제가 대답을 해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총알바지. 총알바지, 총알바지. 팀에서 총알바지를 맛보여. 이걸로 해야겠는데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왼쪽에서